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이 약간 빨개요 매하는 끝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살구하고 매하고는 다릅니다 매는 격살구고 뭐 그냥 살구고 이러는데 진짜 오지깊습니다 지금 비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주시도 많습니다 이거 볼라고 매하나 지금 다 졌어요 매하나 다 쥐고 살구가지고 동버새 보세요 교외에 도움이 도움이 할 수 있어요 약간 낙지춥시가 약간 세프에 두피 동버새는 떡볶에서 신용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는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오죠. 여기 끝이 약간 빨갛하네. 요거는 살구입니다. 살구는 대문 안에다 신는게 아니고 저도 울타리 밖에다 신고나왔어요. 살구는 울타리 밖에다 신고나왔어요. 요거는 살구나무 입니다. 요거는 살구나무 입니다. 살구나무. 동박세 보세요. 내하 종류도 많지만 살구 종류도 많아요. 내하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는 여기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안녕. 하아. 여기로 홍미화. 어? 날아갔다.